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의 고급 필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A3세부터 입력된 데이터, A3부터 H27 영역에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작성하시고 A33세부터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입력할 위치는 A30셀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함수를 이용하실 거니까 필드명을 그냥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 입력하시고 첫번째 조건은요. 구입총액이 상위 10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위부터 구할까요? 순위를 구해서 구한 순위 값보다 상위 1등부터 10등 안에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주실 건데요. 랭크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순위를 구하겠다. 랭크.eq 함수가요. 랭크.eq가 나와 있는지 랭크만 나와 있는지 정확하게 문제를 보셔야 돼요. 시험지를 보시고 문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랭크.eq 선택하시고 더블클릭 첫번째 순위를 구하고자 한 데이터. 구입총액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H4세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리퍼런스는 본인을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식을 복사하는 건 아니지만요. 고급필터를 통해서 조건을 추출할 때 하나하나 하나 비교하는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비교할 순위를 구할 데이터 비교 대상은 전체가 고정된 영역으로 참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F3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내림차수로 순위를 구하실 거니까 생략하시거나 0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순위가 구해져요. 지금은 첫번째 데이터의 순위가 14라고 구해지는데요. 이 구한 순위가요. 10등 이내 상위 10위 안에 들어갑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의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10위 이내이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 AND 함수 넣어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그 다음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요. 작거나 같습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10위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신 거고요. 다음 조건은 구입수량이 10미만이거나 30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5알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첫번째 조건은 구입수량에 있는 이 4를 선택하고 그 값이 작다 10이라고 조건을 주시고 신표 다시 구입수량이 30 이상이다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이 4가 크거나 같다 30이라는 조건을 주고 가로 닫습니다. 그러면 구입수량에 대해서 10보다 작거나 10보다 미만이거나 또는 30 이상인 이란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아까 구한 순위에 만족하면서 수량은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하다면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AND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우리는 A3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다른 장소의 복사를 선택하시고요. A3부터 A27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은 작성해 놨던 A30부터 A31을 선택하고요. 복사 위치에 오셔서 A3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구입 총액을 가지고 순위를 구했는데 1등부터 10등 범위 안에서 구입수량이 10 미만이거나 3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본 작업의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은 제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A4부터 시작을 해서요. H27까지 선택을 하십니다. 구입수량이 최대 이거나 라고 조건을 주기 위해서 홈탭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이 있고요.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뭐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는 5알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구입수량이 최대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구입수량 첫 번째에 있는 구입수량이 2, 4셀인데요. 2, 4, 2, 5, 2열에 있지만 4, 5, 6, 7 행위 밑은 달라질 겁니다. 라고 F4, F4 두 번 눌러서 이 열만 고정해 주시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최대값은 맥스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문제에서 맥스함수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구입수량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넣어주시고요. 2, 4부터 2, 27 드래그하시면 기본조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니까 따로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표 두 번째 구입수량이 다시 2, 4를 선택하되 F4, F4 두 번 누르셔서 이 열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채소값과 같습니까? 구입수량의 채소값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겁니다. 채소값 넣으시고 가로 닫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굵은 기울인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은 기울인꼴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글꼴은 굵은 기울인꼴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의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다시 한번 눌러서요.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가로가 빠졌다고 되어 있네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어떤 가로가 빠져 있냐면요. 5알에 대한 가로가 빠져 있어요. 잠시 화면을 크게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을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봤을 때 조건을 작성한 수식을 봤더니 5알 함수는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5알 함수 사용했고요. 첫 번째 조건이 최대값하고 같습니까? 두 번째 값은 채소값하고 같습니까? 조건 1, 조건 2가 있어요. 5알에 대한 가로가 열렸는데 지금 가로가 안 닫혔기 때문에 아까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을게요. 가로 닫아주시고 이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굵은 기울인골, 채우기 색깔 노란까지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서식이 들어가는데요. 샵샵샵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작업에 고급 필터와 그 다음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시트 보호와 통화 문서 보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워크시트 전체 셀에 대한 잠금을 해제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머리 끌 A와 일행이 교차하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보호 탭에 가시면 현재 잠금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잠금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문제에서 I5셀부터요. I28셀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 영역에 대해서만 셀 잠금과 셀 숨기기를 적용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보호 탭에서 잠금과 숨김을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하고 이 영역의 내용만 보호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토 탭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시트 보호를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은 셀 선택은 허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셀 서식도 허용하고요. 시트 보호 암호는 지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색에 대한 체크만 해주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 보기를 하기 위해서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좀 작게 표시가 되죠. 100% 클릭 한번 하시고요. 다음은 P2부터 I28 영역만 지금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경계라인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는 두 페이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시작을 위쪽에서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B2 셀이라고 하니까 B2행으로 옮기시고 왼쪽에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B열로 맞추시면 B2부터 현재 I28 셀까지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로 인쇄하기 위해서 H와 I 경계라인의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으시면 양쪽 하살표가 되었을 때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한 페이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의 세문항 같이 살펴보셨고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식에서 3호 15점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문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화면을 살짝 A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3 셀을 클릭하시고요. F3 셀을 클릭하신 다음 감상 시간을 시간과 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상 시간이 140 미만이면 왼쪽에 입력된 값이 140 미만이면 그냥 시간만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만 표시하겠다라고 하실 거고요. 시간을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실 우리가 한 시간에는 60분이잖아요. 나누기 60 하셔가지고 시간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감상 시간이 14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건은 조금 이따 쓰실 수 있고요. 시간만 표시하는 작업을 한번 먼저 작성을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왼쪽에 있는 시간을 나누기 60을 하시면 분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2.3166이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에서 라운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시간만 표시하시면 돼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소수 이하 자릿수가 나오지 않도록 시간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라운드 R-O-U-N-D 입력하시고요.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고 가로 닫으시면 2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그 다음 이 값 뒤에 시간이라는 텍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다시 라운드 앞에다가 텍스트 함수 입력합니다. T-E-X-T 끝에 가서요. 조금 전에 2라는 값을 구해놨는데요. 그 값 뒤에다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숫자 0 입력하시고 시간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2시간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발에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60으로 나눴을 때 소수 이하 자릿수는 반올림해서 표시해가지고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이 140 미만이면 현재같이 표시할 거고요. 140 이상이면 시간과 분을 같이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F3셀의 수식을 좀 수정하도록 할게요. If 만약에요. IF 왼쪽에 있는 감상시간이 140 미만입니까? 라고 됐으니까 작습니까? 14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구한 거와 같이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140보다 작지 않다는 얘기는 140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140 이상에 대해서는 시간과 분을 나누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시간과 분을 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분을 표시 구하고 분을 시간에서 뺀 다음에 그거를 60분 단위로 표시, 60분으로 나눠서 시간을 표시하면 몇 시간 몇 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작성한 if에 대한 조건에 만족하면 우리는 시간만 반올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 신표를 넣으셔야 트루값에 대한 결과가 끝나고 포스에 해당한 값의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다가 신표 그 다음 시간과 분으로 나누었을 때는 시간 따로, 분 따로 구하시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분부터 구해볼까요? 분 아니면 시간 분부터 먼저 구해볼게요. 몇 분이라고만 우선은 표시해 볼게요. 분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요. 텍스트 함수 이용해서요. 텍스트 입력하시고 MOD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의 MOD는요. MOD 함수 입력하셔서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어떤 나머지를 구할 거냐면요. 감상시간을요. 6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120분을 뺀 139라고 한다면 120을 뺀 값이 19분이 남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19랍니다. 라고 구해질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를 구해서 우리는 구한 값 뒤에다가 분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괄호 닫고 텍스트에 대한 괄호 닫고 if에 대한 괄호 닫고 엔터 눌러요. 아직 수식 덜 작성한 거예요. 일단은 분만 구해봤어요. 140미만은 시간을 표시할 거고요. 140을 넘긴 데이터는 분만 표시할게요. 149는 120을 빼니까 29분이 나왔고요. 151은 120을 빼니까 31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60분 60 120 180 해당된 값을 뺀 나머지 이렇게 분이 구해진 거를 이쪽이 아래쪽이죠. 분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 앞에다가요. 시간까지 붙여 볼게요. 텍스트 함수 바로 우리 false if에 조건에 만족하면 시간만 표시할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현재 분만 구했는데 분 앞에다가 시간도 같이 표시하겠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텍스트 함수 사용합니다. 텍스트 함수는 형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을 표시하겠다. 몇 시간이란 텍스트를 넣으실 거고요. 텍스트 시간을 어떻게 구하시냐면 문제에서 130 그러니까 그 분에서 아까 그러니까 시간에서 분을 뺀 값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을요. 빼기 mod 함수를 통해서 분을 60으로 나눈 나머지를 빼주면 여기 나와있는 29분을 빼주고 31분을 빼주고 29분을 빼주고 하면 우리는 우리는 실제 120분이라는 값이 구해지잖아요. 나머지를 뺀 값을 가로 닫기 전에 이 계산식을 가로로 한번 묶어 볼게요. 2, 2, 3에서 나머지를 뺀 값을 계산식으로 묶어서 나누기 60으로 하면 120이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60으로 나누면 2라는 값이 구해지겠죠. 그거를 숫자 형식 0 넣고요. 시간을 붙여서 표시할 건데 시간과 분 사이에 한 칸의 스페이스가 있어요. 한 칸의 스페이스를 띄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 닫고요. M% 분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시고 아 근데 텍스트에 대한 가로가 닫혀야 되네요. 여기 텍스트에 대한 가로가 닫혀야만 되겠죠. 화면을 확대해 볼게요. 이 텍스트식은요. 왼쪽에 있는 감상 시간에서요. 아까 구한 MOD 함수를 통해서 구한 분을 빼면 예를 들어서 29분을 빼면 149에서 29분을 빼면 얼마가 남냐면 120이 남아요. 그 120을 60분으로 나누면 2시간이 되겠죠. 2시간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형식처럼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 다음에 시간을 붙이겠습니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 네 한 칸에 안 띄워져 있네요. 그냥 시간만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만 붙이시고 큰 따옴표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M% 연산자 이용해서 분을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수식을 다 작성하셨다면 엔터 눌러주시면 되세요. 맨 끝에 가로 닫혀있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아까 29분 앞에 2시간이라고 시간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분을 M% 연산자 이용해서 문제 제시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구매일자 구분 감상시간을 이용해서 표 3에 I3부터 K6 6 영역에다가 평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고요.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에버레이드를 통해서 평균을 구하실 거고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구분은 요일에 대해서 감상일에 가서 데이터를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 8월 9월은 구매일자에 가서 월을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이따 if 에러는 조금 이따 쓸게요. 평균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I3에 갖다 놓고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하시면 에버레이지 함수를 쓰시겠죠. if 조건 if 함수 제시가 되어 있고 조건을 쓰실 건데요.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에서 가로 열고요. 감상일에 데이터를 가져와요.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구분과 같습니까? H3 H4 H5 H열에 있다라고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고정시켜 주시고 가로 닫고요. 곱하기 월을 추출해서 7월과 같습니까? 8월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두 번째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month 함수 month 함수 month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구매 일자에서 월을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한 값이요. 같습니까? 7월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IE셀 JE셀 KE셀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평일에 7월달의 감상시간의 평균은 112분입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곳이 있어요.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수식을 수정할 땐 항상 첫 번째 거를 선택하고 등호 다음에 가셔서 IFERROR 라고 입력합니다. 만약에 오류가 있다면 맨 끝에 가서 심표 우리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에는 다 공백으로 처리돼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는 표2를 참조해서 여기 표2를 참조하실 거고요. 표4에 H 표4가 네 여기 있어요. 표4에 H 아니 I4는 H가 아니라 I10부터 I14 영역에 영화 제목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VOD-11은 여기 오른쪽 뒤에 있는 코드를 가지고요. 뒤에 있는 두 글자의 코드를 가지고 표2에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고 그 다음 표2에 첫 번째 행에 있는 영화 제목을 여기에다가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통에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HLOOKUP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HLOOKUP은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야 하지만 지금은 두 번째 행에서 데이터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HLOOKUP을 쓰진 않습니다. 룩업이라는 함수를 쓰실 거고요. 우선은 VOD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이트 입력하시고 H10 선택하고 두 글자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오른쪽에 있는 두 글자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작성하실 건데요. 일단 이렇게만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추출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작성된 데이터는 현재 숫자예요. 셀 서식에 가서 잠깐 확인해 보시면 표시 형식에 가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값을 제대로 찾아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I10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룩업 이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룩업 그 다음 룩업 함수 선택하고요. 첫번째 찾을 값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그 다음 가져오실 결과는 영화 제목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사실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하셔야 될 거예요. 찾을 값을 찾을 찾을 값 찾을 값 그 다음에 찾을 값의 영역을 넣으셔야 되죠. 두번째 지우시고 찾을 값은 11부터 55라고 입력된 영역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되죠.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가져올 데이터는 영화 제목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F사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가로 닫습니다. 수식을 작성하시면서 나 함수 좀 어려워요 하시면 함수 삽입 누르신 다음에요 작성하셔도 돼요.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시면 이렇게 VOD 코드의 오른쪽에 두 글자를 가지고요 어디에 가서 찾을까요 라고 찾을 영역 선택해주고 가져올 데이터 영역 선택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값을 못 찾아온대요. 10일이면 신과 함께 라고 데이터를 찾아오면 좋은데 이렇게 VOD 코드의 오른쪽 두 글자를 추출해왔는데 그 데이터와 아래쪽의 표의 데이터와 형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일단 구한 값 뒤에다가요 곱하기 곱하기 1을 합니다. 그러면 숫자 형식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곱하기 1을 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제 숫자 형식으로 인식할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주시면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을 범위 가져올 범위에서 찾을 범위에서 데이터를 찾고 가져올 범위에서 결과에서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에제에서는 곱하기 1을 하셔야만 표 위에 있는 데이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J10부터 J14 영역에다가요 최종 구매일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일자와 VOD 코드를 이용해서 코드별 최종 구매일을 이용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드별 최종 구매일을 구하여 표시하시오 최종 구매일은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고요. VOD 다시 11에 가장 최근값 최대값을 찾아다가 여기에 구매일에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맥스 함수를 통해서 날짜 중에 가장 큰 값 최근 날짜를 구할 수가 있겠죠. 최근 최종 구매일을 구할 수 있는데요. IF 조건을 줄게요. VOD 코드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참조하시고 그 값이 H10과 같다면 심표 우리는 구매일자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고 IF에 대한 가로를 닫아요. VOD 다시 11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코드에 찾아서 해당된 구매일자들이 몇 개가 만약에 나왔다 라고 하면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큰 값이면 최대 값이니까 최근 날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맥스를 가로 닫으시고요.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할 건데 제가 지금 구매일자에 대해서 절대참조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절대참조를 하지 않았다면 커서만 놓고 하면 하나만 절대참조가 되니까요. F3 눌러서 영역에 대해서 한꺼번에 절대참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VOD 다시 11에 해당한 데이터를 잠깐 찾아볼게요. 하나 둘 그 다음 셋 넷 다섯 개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에 이 조건 VOD 다시 11에 해당한 데이터 다섯 건에 해당한 구매일자가 반환될 거고요. 맥스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최근 날짜 최종 구매일자가 있는 9월 11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퍼블릭 펑션 FN 포인트를 입력하시고 구매회수라고 입력합니다. 구매회수가 3 이상이면 1 해당 3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매회수당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회수가 크거나 같다 3이라면 된 우리는 FN 포인트는 구매회수 곱하기 3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S FN 포인트 구매회수는 곱하기 한 해당 2로 하겠습니다. 곱하기 2로 하시고요.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조건 입력받은 구매회수를 가지고 비교할 건데요. 구매회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면 구매회수당 곱하기 3을 할 거고요. 한 해당 한 해당 3이니까 곱하기 3 그렇지 않다면 한 해당 곱하기 2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 해당 2로 계산한다 라고 곱하기 2 하시고 IF 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 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J18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시고 FN 포인트를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 왼쪽에 있는 구매 해수를 선택하고요. 확인 한 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3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는 곱하기 3을 해서 432 3515 이렇게 구해져 3 3은 9 라고 구해졌고요. 3보다 작은 데이터는 곱하기 2를 해서 2는 4 4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본작업과 계산작업을 살펴보셨습니다. 분석작업과 기타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피버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버테이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그림을 먼저 보셔야 돼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해서 표시할 위치는 P2셀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 위치는 P2셀의 컷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파일이 엑셀 파일이네요. 그럼 삽입에 가셔서 피버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외부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버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연결 선택을 누르시고 더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놓으셨던 폴더로 이동하시고요. 그 다음 스프레드 시트에 가셔서 상설 기출 문제를 선택합니다. 시험장소는 C드라이브 안에 OA 폴더에 가셔서 엑셀 파일을 가져오시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문제를 푸실 때는 C드라이브 안에 DB 폴더에 가셔서 문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시험장소에서는 OA 라는 폴더에 가시는 거고요. 지금 실습하실 땐 여러분이 자료를 다운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압축을 풀어서 설치해 놓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그 다음 구입 내역이라는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누르시면 구입 내역 안에 구입 내역 시트가 테이블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릅니다.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에 조금 전에 선택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B셀을 표시할 거니까요. 그 다음 피버 테이블 필드에서 보고서와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특별하게 어떤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필요한 필드를 배치해서 작업하시면 되는데 이 명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을 거고요. 결제 구분을 선택하셔서 열에 갖다 놓으실 거고요. 행과 열이 교차하는 부분에는 구입 가격인데요. 구입 가격이 어디 있을까 찾았는데 없어요. 구입 가격은 계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돼요. 계산은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고요. 계산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입 가격에 해당한 계산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이름을 구입 가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식에 오셔서 구입 수량 곱하기 괄호 열고 구입 수량 괄호 안 열어도 돼요. 단가 더블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괄호 열고 1- 할인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할인율 입력하시고 그 다음 추가 한번 누르시고요. 추가 되셨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구입 가격 계산 필드를 통해서 구한 값이 값 영역에 합계 구입 가격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구입 가격 필드는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할 거고요. 또 하나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피버 테이블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버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에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P2세 합계 구입 가격 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필드 설정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서 뭐 평균을 바꾸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고 그 다음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선택하고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값필드 설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버 테이블 문제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82년생 김지영의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82년생 김지영 책의 모바일 결제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C4셀에서 마우스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된 교재의 모바일 결제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추출하실 수 있고요.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트가 만들어지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김지영 모바일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시트 이름은 더블 클릭하시고 이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름에 오타가 있었거나 하시면 다시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하시면 돼요. 피버 테이블 문제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상반기 시트와 하반기 시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합에다가 표시를 하는데 상반기 시트와 하반기 시트의 데이터를 클릭했더니 데이터가 하나의 셀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A2부터 H19 영역에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A2부터 A19 영역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텍스트 나누기 클릭합니다. 구분기호로 분리됨 다음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구분기호는 심표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심표만 선택하신 다음 누르시고요. 특별히 뭐 가져오지 말라 언급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침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시 하반기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마찬가지로 A2부터 A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 클릭하셔서 구분기호로 분리된 다음 심표가 아닌 탭으로 바꾸시고 아 탭이 아니라 심표죠. 심표로 바꾸시고 다음 마침 누르신 다음에 살짝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면 열너비를 범위 정하셔서 열머리끌을 범위 정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열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텍스트 나누기 작업 상반기와 하반기 시트에서 작업하셨다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를 클릭하셔서 결과를 표시할 위치 A2부터 C8세 까지 선택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데이터 도구에 통합을 클릭하시고 통합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함수는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참조해서 상반기 시트에 A2부터 E19까지 선택 추가 아 주의할 거 있어요. 여기서 추가하면 안 돼요. 잠깐 취소 눌러볼게요. 첫 번째 왼쪽 열의 데이터가 이북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반기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면 회원사 코드부터 데이터를 첫 번째 열에서 찾기 때문에 같은 제목 교재 이북 명이 없는데요 라고 못 찾아올 수 있어요. 범위를 이북 명이 왼쪽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분석 작업 다시 이번에 와서 A2부터 C8셀 까지 선택 그 다음 데이터의 통합 합계를 구하긴 할 건데 상반기에 가서 A열이 아니라 C열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C열부터 G19까지 선택하고 추가 하반기 시트를 클릭 하셔서 이북부터 구입 총액 까지 선택하고 추가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행과 왼쪽 열을 기준으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첫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림과 같이 경기도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데이터만 범위를 지정하시고 A10부터 D10을 선택하고 Ctrl-C 눌러서 복사 차트를 선택하고 Ctrl-V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서 경기도 데이터를 추가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차트의 제목 레이블과 세로축 제목 레이블을 그림과 같이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 한번 클릭하시고요. 축 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 한번 합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있는 지역별 입력하시면 돼요. 지역별 영화 다시 입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 영화 관객 현황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요. 다음에 왼쪽에 있는 기본 세로축 축 제목을 선택 한번 하시고 축 제목을 드래그하신 다음에 연간 관객 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연간 관객 수 입력하셨다면 다시 왼쪽에 있는 세로 갑축을 선택하고 축 제목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 방향에 가서요. 문제에서 봤더니 따로 텍스트 방향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세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세로인지 또는 스택형인지 마우스 클릭해서 비교를 좀 해보세요. 둘 차이가 있어요. 세로는 글자가 붙여서 그냥 세로 쓰기 스택형은 간격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 레이블까지 표시하셨고 차트 제목을 선택하셨고요. 차트 제목은 도형 스타일을 보통 효과 그러면 서식 탭에 그 다음 도형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 효과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요. 보통 효과 파랑 강조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로축에 세로갑축을 선택하시고 축옵션에 표시 단위를 문제에 나와있는 만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단일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트에 단일 레이블 표시 까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다음은 범내는 표시되지 않도록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 가셔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차트표를 삽입한 후 데이터표를 클릭하셔서 클릭하시면 아래쪽에 데이터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데이터표에 대해서 문제에서요. 데이터표를 삽입한 후 테이블 테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데이터표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표 서식에서 데이터표 옵션에 테두리를 표시하지 않겠다. 가로 선택된 걸 해제 세로 해제 윤곽선 모든 테두리는 표시되지 않도록 테두리에 대한 선택을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에 차트 영역 차트를 선택하고 영역에 와서요. 채우기미선의 테두리에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효과 탭을 클릭하셔서 그림자 효과를 주실 건데요. 미리 설정해서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 가운데 클릭 한번 하셔서 작성된 차트에 그림자 효과를 넣어 주시면 되세요. 지금 클릭이 안 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효과에 와서 그림자의 안쪽 가운데 클릭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의 다섯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한 다음에 단추에 연결하실 거니까요. 먼저 개발도구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위치가 F2부터 G3 영역입니다.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F2 영역에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G3까지 드래그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신발 사이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신발 사이즈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발 사이즈 입력하신 다음에 기록을 누르십니다. 신발 사이즈가 맞다면 다시 한번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범위를 D3부터 D16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신발 사이즈가 250 이상이면 빨간색 그러면 색깔부터 넣을까요? 대가로 묶어서 빨강 그 다음 조건은 크거나 같다 250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숫자 앞에 빅이라는 문자를 추가하고 문자 빅 i g 추가하시고 그 다음 빅 빅 문자 추가 후 문자와 숫자 사이에 공백을 주고 별표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를 뜨면 간격을 공백으로 채울 수 있고 숫자를 표시할 거니까 숫자를 대신하는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세미콜론 다음 두번째 신발 사이즈가 200 이하이면 파랑색으로 파랑부터 들어갈까요? 대가로 묶어서 파랑 그 다음 조건은 200 이하 작거나 같다 200 그 다음 파랑색으로 스몰이라고 문자를 입력할 거고요 스몰 그 다음 문자 추가 후 문자와 숫자 사이 공백을 주기해서 별표 한 칸 띄고요 숫자를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너비만큼 공백을 채우고 숫자를 표시하시오 다시 세미콜론 공백을 표시하겠습니다 별표 한 칸 띄우고 숫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면 신발 사이즈에 따라서 서식이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메일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있는 신발 사이즈 입력합니다 다음은 네 두 번째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 범위는 F5부터 G6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알트키를 누르시고 F5부터 G6 영역에 드래그하시고요 텍스트를 모자 대여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기록 버튼 누르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C3부터 C16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모자 대여가 1일 경우에는 대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1과 같습니까 그렇다면 대여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세미콜론 0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렇다면 본인 모자라고 할 건데요 본인 모자 근데 본인 모자에 대해서는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글자를 표시하래요 그럼 조건 앞에다가요 색깔을 먼저 넣을게요 빨강 이라고 넣으시고요 그 다음 그 외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공백 그냥 세미콜론 까지만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네 그러면 1일 경우에는 대여라고 표시가 되고요 0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본인 모자 나머지는 공백이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사용자 지정 매크로 작성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고요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 나와있는 텍스트가 모자대여라고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개발도구의 디자인 모드 포인트 지급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점 쇼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폼 초기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개체 선택하도록 하겠는데요 개체 왼쪽에서 창을 살짝 크게 하려고 했는데 왼쪽에서 폼을 선택하시고 포인트 지급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개체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저희는 CNB 회원 등급에 대해서 등급점 로우소스는 H5 H5 부터 H10 영역으로 하겠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소초기화 작업하셨고요 그 다음 2번 문제 조금 있다 하고요 3번 문제 먼저 할게요 닫기를 클릭하면 CMD 닫기를 클릭하면 포인트 지급이 폼이 종료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하겠습니다 라고 언노드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D4셀에다가 D4셀에다가 코엑스점 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엑스점 그 다음 글꼴은 굴림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4셀에 폰트점 이름을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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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폼 초기화 작업하겠습니다 라고 CMB 회원 등급 이라고 문제에 나와있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F5부터 F10 데이터를 데이터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고요 폼 닫기를 클릭하면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폼을 닫을 거고요 D4셀에 코엑스점 이라고 표시하실 거고요 D4셀에 폰트의 이름을 굴림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등록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은 입력을 클릭했을 때 우리 포인트 지급에 폼을 더블 클릭했을 때 회원명과 등급과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입력하고 입력을 클릭한다면 입력을 더블 클릭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워크시트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 우리가 기준을 이따가 A5셀을 기준으로 할 거고요 A5셀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는 하나 위쪽에 표 1도 있네요 둘 이영진 셋 그래서 3행에 구해질 거고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할 데이터는 7행이니까 더하기 4를 하시면 돼요 영화관 영화관 멤버십 포인트 지급은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지만 중간에 3행의 데이터가 입력된 데이터가 없어서 연결된 행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변수 기억할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 거고요 레인지 기준을 A5셀로 잡을게요 A5셀로 부터 현재 연결된 커런트 리전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겠습니다 구했더니 3인데 저희는 7행부터 입력하기 위해서 더하기 4를 할 거고요 셀즈 조금 전에 구한 변수 i를 입력하시고 a열에다가는 i,1은 txt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회원명을 입력하시고 셀즈 i,2는 회원등급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회원등급 입력하시고 세번째 가입년도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즈 i,3은 따로 날짜에 대해서 함수 오늘 날짜 입력하라 언급이 없으니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실 거예요 txt 한영키 누르고 txt 가입년도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포인트 지급액은 회원등급 끝에 세 글자가 1등급 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셀즈 i,2에 등급 두번째 가서 비열에 가서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해야 되네요 그럼 라이트 함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r,i,g,h,t 셀즈 i,2에 가서 심표 오른쪽에 세 글자를 가져온 값이 1등급 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1등급 가 같다면 된 저희는 네 번째에다가 포인트 지급액에다가 5만원 그렇지 않으면 2만원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셀즈 i,4에 다가는 5만원을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않다면 else 셀즈 i,4에다가는 2만 포인트를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i라는 변수를 통해서 입력할 행을 기억할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a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면 3이라는 값이 구해지고 우리는 일곱 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되고요 셀즈 i,4는 조금 전에 구한 행이고요 1,2,3,4는 a,b,c,d 구요 폼에서 입력한 값들을 순서대로 입력할 거고요 네 번째 d,2,3,4는 d,3,4는 등급에서 입력받은 값의 오른쪽에 세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1등급이라면 포인트가 5만 포인트 아니라면 2만 포인트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신 겁니다 이제 비주얼 베이직 창은 닫으시고요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셔서 포인트 지급 클릭하시고 회원명에다가 홍길동 그 다음에 회원등급 하나 선택하시고요 가입년 또 2021년 입력하고 입력 버튼 누르시면 1등급이니까 5만이네요 다시 홍길동이 회원등급을 2등급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입력하면 2만 포인트가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폼이 닫힐 거고 그 다음에 D4에 코엑스점이라고 입력되고 그 다음 홈에 갔을 때 글꼴이 굴림체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과 기타작업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